아! 아! 그냥! 겁나! 그냥! 겁나! 그냥! 겁나! 그냥! 겁나! 그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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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지금 나오고 있는데! 죄송해요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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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형이 미안해! 정말 잘못했어! 그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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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! 미안해! 아! 진정하시고! 아! 아! 카이보다 더! 카이보다 더! 너무 신났어! 너무 신났어! 소리는 짓났어요! 노래가 안 끝났는데! 못 들었어요! 아! 죄송해요! 14번 고 맞아? 아니! 못 들었어! 못 들었어! 못 때문에! 아니! 너무 신났어요! 너무! 죄송합니다! 두 명밖에 못 들었어! 아니! 내가 들은 게 그 그냥! 원래 노래의 그냥인지 타블러의 그냥인지 모르겠어! 나도 김성수씨 목표를 못 들었고! 약간 최면된 것 같은데! 약간 최면된 것 같은데! 자! 그렇다면 이제! 반반 힌트를 제안한! 우리!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! 어르신! 정답 존으로 좀 가십시오! 아! 그냥 그냥은 저희가 좀 짤로 써도 됩니까? 너 왜 그런 거야! 그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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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! 대박이다 진짜! 너무 신났어! 나처럼! 이게... 그냥! 어르신 준비되셨나요? 네! 불러! 주세요! 하! 너무나 높아 그냥 걸어 내려왔고 하! 나처럼 걸어 내려가는 여 잘 봤어! 여 잘 봤어! 이 정도면 뒤에 노래까지 밀고 들어가는 건데! 물리자 물려! 자! 화면! 주세요! 맛이라도 보고 주세요! 어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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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예! 예! 오! 3점입니다! 됐어 됐어! 너무 맛있었어! 만약에라도 아랫줄 중에 틀린 거 있었으면 타블루 형 바로 대역주인이었는데 큰일 뻔했는데! 다행입니다! 정말 다행입니다!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! 그냥 맞췄네! 그냥 맞췄어! 이렇게 돼서 여포탕을 먹게 됩니다! 맛은 보겠다!